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올석의 일석오조TV 올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캐나다 벤쿠버의 여러 도시 중 웨스트 벤쿠버에 소재한 칼필드라는 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거의 아마 벤쿠버에 사시는 분들이 모르는 공원일 것 같은데 동네 공원인데 너무 이쁩니다 저 멀리 벤쿠버 다운타운 빌딩들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정말 좋은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한 웨스트 벤쿠버에 소재한 콜필드 팍에서 지금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놓고 지금 과연 앞에 어떤 풍경이 우리를 반기고 있을지 어우 앞에 지금 바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어떤 풍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조심스럽게 오솔길을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원은 제가 이민 벤쿠버에 산지 30년이 지났지만 처음으로 오는 공원인데요 와 정말 밑에 지금 케네디안 한 분이 오고 계신데 정말 멋진 공원이네요 뒤쪽으로 오고 계신데 어서 오고 계신데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첫 번역에서 와우 러시아에서 와우 러시아에서 와우 러시아에서 와우 러시아에서 위치한 곳에 이분과 인터뷰를 잠시 했는데, 이 근처에 사시는 분 같습니다. 근데 정말 공원이 이쁘네요. 앞에 이렇게 지금 바닷길을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내려가면서 길이 조금 길이 없습니다. 바위 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조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에 있는 공원인데 정말 이쁘네요. 저 멀리 노스 벤커버와 스탠리 공원을 연결시켜 주는 라이언스 게이트 다리도 보이고요. 또 다운타운의 빌딩 숲도 저 멀리 보이고, 태평양의 많은 하물설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지나온 뒷모습 잠시 보여드립니다. 앞에 갈매기도 한 마리 앉아 있고요. 조금 앞으로 전전해 보니까 벤치가 또 있네요. 여기 앉아서 풍경을 조망할 수 있도록 벤치도 있고, 제가 잠시 좀 앉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보는 풍경도 참 멋있습니다. 옆에 바다가 보이고, 바위들도 보이고, 풍경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벤치에서 출발해서 저 멀리 다른 벤치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 한번 가도록 가면서 풍경을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정말 신기한데요. 아주 큰 나무가 떠내려와서 여기에 위치하고 있네요. 이 나무는 어디에서 언제 떠내려왔을까요? 정말 신기합니다. 지금 옆에 새길이 있어서 길 따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봄이 되어서 예쁜 꽃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위에도 하얀 꽃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옆에도 하얀 꽃들이 지금 보이시죠? 계속해서 길 따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낭떠러집니다. 좀 위험하긴 한데 저희가 안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저 벤치까지 어떤 멋진 풍경이 우리를 반기고 있을까요? 파도 소리도 들리고 저 멀리 하물선도 보이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안전을 위해서 난간을 이렇게 잘 정돈을 해놨네요. 어떤 분이 지금 나무에 또 이렇게 저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뭐라고 부르는데 나무에 양쪽으로 줄을 메어 놓고 낮잠을 즐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앞에는 또 벤치가 하나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멋진 풍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벤치가 하나 더 있고요. 위로가 있었네요. 이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로를 지나서 드디어 저의 목적지 두 번째 벤치에 거의 다 왔습니다. 환하게 확 트인 풍경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저 끝에 유비시 벤커버 맨 서쪽 끝까지 보입니다. 저기 또 큰 배가 하나 있는데요. 저기를 지나면 이제 마지막 끝이 되겠고 저 바위 위에 또 벤치가 이렇게 이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수산화가 이렇게 이쁘게 지금 바닷 바람과 함께 피어 있고요. 또 빨간 열매들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네. 드디어 저의 목적지인 바닷가 벤치 보입니다. 네. 드리버 저 자리에 한번 앉아서 바닷가를 마지막으로 조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제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네. 사방으로 산 꼭대기는 여전히 눈이 조금 있습니다. 네. 마지막 풍경 모습 보여드립니다. 네. 유조선도 보이고요.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웨스트 벤쿠버에 소재한 칼필드 공원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 안녕 안녕